여기는 충북 제천입니다. 제천. 제천에 HX300 가을에 왔는데 겨울날에 나가고 있어요. 지금 이 부분이 다 택지에요. 옛날에 뭐 사장님이 싸게 땅을 샀대요. 다 이게 지금 분양이 거의 다 끝났다 그러더라구요. 금방이더라구요. 자주하네. 여기 또 간만에 또 여기 한달반에 한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. 헤일주공업 제천에 동 HX300 렌탈 현장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